미쿡뉴스 워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좌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여기 캘리포니아 아침부터 햇볕이 막 쨍쨍 쐬는 듯 아 굉장히 좀 덥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좀 더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 났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는 2,200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 상태고요 2,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그때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8만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20만명 2만명 더하면은 이제 거의 20만명인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는 이 레이버 데이 이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139만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의 총수는 67만 천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예 입원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입원 환자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9만 6천명 정도가 된다고요 예 거의 10만명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들 중에 icu 유닛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만 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들의 수가 12만 7천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icu 유닛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2만 8천명 정도가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icu 유닛에 2만 5천명이나 지금 입원을 해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 굉장히 심각했을 때 2만 8천명이랑 거의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이 나오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icu 유닛,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환자실로 빠지는 그런 확률이 29배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완전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또 다른 백신들과 똑같이 안정성이나 그리고 효능에서 검증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FDA, CDC 모두 완전 승인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성인 면에서나 그리고 효과 면에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 꼭 접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곧 종식이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급하게 퍼지는 바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관한 희망이 이제는 이제 거의 없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은 없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WHO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같이 그냥 인류에 계속 변이를 하면서 남아 있을 것 같다 라고 WHO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좀 찹찹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조망은 없어지겠다 이제 종식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만 명 아래로 평일에도 만 명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뭐 이제 곧 끝나겠구나 했는데 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미국을 또다시 초토화 시키고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경제 심각했었을 때랑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됐던 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피크를 찍고 지금 살짝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제 아직 가을하고 겨울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독감 예 그러니까 감기랑 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 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 있으신 이제 노약자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세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IC 유닛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꼭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이제 손 잘 씻으시고 웬만하면 밖에 안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 이게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같이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을 때 같이 그 상황으로 다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르신들 부터 노인분들 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취약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인분들 부터 이제 밖에 이제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조심해 주시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한테 또 퍼져가지고 또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 라고 해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도를 쓰읍 아 이게 또 그렇게 또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바뀌지 않을까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임산부들한테 임산부들이요 임산부들한테 효과가 효능이 굉장히 좋다 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 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라는 예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연구 결과 이 임산부들한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안전하고 그리고 효능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먼저 우선시 백신 접종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FDA에서는 미국 바이오제약회사 휴머니젠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이 휴머니전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어 검증할게 더 많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휴머니전에서는 이제 더욱더 많은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임상실험과 연구 결과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안전성인 면에서나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나 더 데이터를 쌓아서 또다시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다 FDA에 그렇게 이 휴머니전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네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 전 직원들을 무급 휴직을 처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교 EU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무급 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홍콩 항공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모든 직원들을 해고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잘라버렸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해고 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항공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다 잘라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 사에서 내린 해고 처분은 전세계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해고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사례를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항공사들도 다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LA 교육구에서는 학생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거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곧 시행을 하겠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12세에서 이제 16세 청소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추고 그리고 올해 말쯤에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이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LA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어쩌면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매일 같이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4명 중 1명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25% 정도나 어린이층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어마무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달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대면 수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중에 4명 중 1명 25%는 어린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잘 씻으라고 꼭 잘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동센터 3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동센터 이렇게 트럭이라고 하는데 트럭하고 버스라고 하는데 이곳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위협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액체를 던지는 등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센터에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센터에서는 모두 이 3곳을 폐쇄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좀 불신론자들이 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거 이것은 최악이죠 최악 이런 사람들 다 싸그리다 잡아다가 벌금 몰리고 그리고 감옥에 좀 징역청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9월 18일날 또다시 워싱턴 DC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근처에서 아마 또 시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지난 1월달에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이제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이 있었잖아요 습격사건에 대한 또 기억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이런 습격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사당 경찰은 모든 인력을 이때 시위를 할 때 모든 인력을 투입을 시키겠다 그리고 보안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또 트럼프 이 지지자들 엄청나게 또 과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 그 워싱턴 DC에서 모였던 그 트럼프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이 또다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그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또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번에는 싸그리 다 잡아들여가지고 모두 다 평벌을 잘 내렸으면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미국 공항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시카고로 출발하는 어느 한 비행기에서 어느 한 여성 40대 여성이 비행기 출발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떠나면서 이륙을 할랑말랑 이렇게 활주로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신의 짐에 폭탄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짐은 벌써 이 비행기에 실린거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짐에 폭탄이 실렸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여성은 허위 위협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하루동안 감옥에 이렇게 수감이 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성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을 벌인 여성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신의 잘못으로 어쨌든 늦게 갔겠죠 늦게 가가지고 자신의 짐이 거기에 실렸다고 해가지고 폭탄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협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유썸 주지사를 도와주러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들리자마자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인앤아웃 가가지고 이 더블 더블 햄버거를 맛있게 드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이 인앤아웃 캘리포니아의 명물 햄버거죠 이 인앤아웃은 꼭 먹어봐야 합니다 이 인앤아웃의 햄버거는 어마무시하게 프레쉬 해가지고 그 감자튀김 역시 무지하게 맛있거든요 다 맛있어요 더블 더블 햄버거랑 그리고 이 간자튀김이랑 그리고 그 핑클 리모네이드 핑클 레모네이드가 또 굉장히 또 시그니처인데 이거 이렇게 또 먹으면은 또 기가 막히거든요 더블 더블 인앤아웃 햄버거를 한입 베어물물로 해가지고 아 여기가 바로 캘리포니아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아니면은 이 서쪽 서부지역에만 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거든요 서부지역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꼭 인앤아웃 햄버거 더블 더블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키실 때 엑스트라 에브리띵 드시면은 햄버거가 이따시만하게 커지면서 양상추 토마토 뭐 그릴드 오니언 전부다 두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이 없어요 추가요금이 없기 때문에 꼭 엑스트라 에브리띵 해가지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허리케인 아이다에 대한 그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루이지에나가 가장 처음으로 이 허리케인 아이다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 루이지에나에서 이 사망자들 수 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이 사망자들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26명의 허리케인 피해자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어제 멕시코 아카풀코 지역에서 지진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멕시코 지진 처음에는 7.4였다가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7.0 이 멕시코 지진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정전이 돼가지고 어둠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고 유감스럽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국고를 털어가지고 모든 돈을 자신이 쓰러갔다 라는 그런 것은 모두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프가니스탄의 예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아 좀 무능한 것은 무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군이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탈레반이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정치를 했을 때 굉장히 잘못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프가니스탄 이 정부가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서로들 다 돈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이 아프가니스탄 군대에도 돈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가 또 허약해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돈 뜯고 시민들한테 돈 뜯으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보다는 이제 탈레반이 낫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오늘 아침에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외국인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외국인들 200명을 태운 이제 탈출 비행기가 탈레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륙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빨리 모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외국인들 모두 다 잘 탈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도 플렉스 알러트라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을 적절히 하라는 거죠 에어컨 사용을 너무나 심하게 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쓰게 되면 전력난 때문에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적절히 잘 하라고 이렇게 플렉스 알러트를 내렸다고 하네요 오늘 서든 캘리포니아 좀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3일 연속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 마감을 계속 했었는데 어제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그렇게 우려를 계속 해가지고 어제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3일째 하락을 마무리 짓고 오늘은 또 상승을 잘 해가지고 마감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1만 건으로 1년 반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 대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 연준에서는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미국 경기가 지금 좀 둔화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 연준에서는 아마도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성공적으로 잘 접종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위기가 이제 조금씩 사그러들면서 유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 그러니까 이제 채권 매입 하는 거 있잖아요 채권 매입 돈 푸는 거 이것을 점점 줄여나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0%로 동결을 해가지고 금리는 0%로 하되 채권 매입은 이제 줄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는 2023년도까지 모든 자동차 신차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판매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2023년도 부터는 캘리포니아 뉴욕주에서는 모두 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만 새차 새차 말이죠 새차 새차는 이제 친환경적인 자동차만 팔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2023년도면 이제 곧이에요 곧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2050년도까지 2050년도요 2050년도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50년도까지 미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전력의 50%는 태양열에서 끌어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전력 사용량의 40%를 태양광에서 끌어오겠다 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2035년까지 이렇게 여러 지역들에서 신차를 판매하는 것도 이제 친환경적인 자동차만 판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35년도까지 전력의 40%를 태양열에서 그렇게 가져온다고 하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레퍼런스로 보게 되면 미국 현재 모든 전력의 3%만 태양열로 지금 끌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 전력의 3%나 지금 태양열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태양열로 전기를 모두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적은 공기 오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간간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 유저들 중에 틱톡을 보는 거 있잖아요 틱톡을 보는 영상 시간 그게 유튜브를 보는 영상 시간을 뛰어 넘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틱톡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틱톡이랑 똑같은 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쇼트 영상이라고 있잖아요 틱톡을 완전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유튜브 거기 이제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냥 틱톡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부다 이제 뭐 미국 거든지 뭐 유럽 거든지 뭐 일본 거라든지 중국 하면은 모두 이제 카피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서 중국 거를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어쨌든 이 중국 미국이 정말 견제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발전이 정말 빠르긴 빠르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빌게이츠가 이제 얼마 전에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혼을 한 뒤로 가장 처음으로 한 이제 투자가 바로 폴 시즌 이 폴 시즌 호텔에 대한 투자였다고 합니다 빌게이츠는 이제 폴 시즌 이제 호텔에 잘 묶기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빌게이츠는 이 폴 시즌 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지자체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이제 텍사스에다가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제 공제 세제 혜택 하는 것을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이제 텍사스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난리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를 말씀 드렸을 때 5만 2천 달러를 뚫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또 어제 뉴스에는 비트코인 4만 4천 달러까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살바도르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시행을 한 다음부터 계속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4만 4천 달러까지 어제 밀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제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유는 바로 SEC 있잖아요 SEC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SEC에서는 코인베이스를 조사를 시작하겠다 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웃긴게 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한 순간부터 계속 암호화폐가 지금 나락을 가고 있는데 정말 좀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락을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이 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다음 달이죠 10월달 10월달에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미국에서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자금이 지금 바닥이 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빨리 늘리지 않으면 10월달에 정말 미국이 디폴트 날 수 있다 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10월달에 디폴트 안 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디폴트가 진짜 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날거에요 주식시장 엄청나게 떡락할 것이고 그리고 뭐 정부기관들 모두 다 문 닫을 것이고 정말 혼돈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의회에서 국가 부채 한도를 빨리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의 오락하는 시간을 국가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말동안에만 3시간 일주일에 단 3시간만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제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진출한 거의 대부분의 오락 회사들 게임 회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중에는 이제 텐센트도 텐센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텐센트 역시 계속 하락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